여기 해리포터 그거 아니야? 해리포터? 해리포터? 진짜 해리포터 포그와트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건물도 지팡이인데 이게 딱 총나무 지팡이잖아요 잘 어울리나요? 사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기념품 가게 있는데 가봐야지 여기 해리포터 짤리였나? 이거 이건가? 이거 막 토마리꼬 그렇지 않아요? 막 기지마니 여기 이런 거 왜 사는 거야 괜히 궁금하잖아 어? 뭐 샀냐? 저 이거 젤리요 지금 먹어볼래요? 어 근데 뭐가 무슨 맛인지 어떻게 알지? 그냥 먹어보는 맛인 거 이게 기지 맛있게 약간 좀 더럽게 생긴 거 좀 먹어봐 조금 사진 어? 뭐야 뭐야 무슨 맛인데? 근데 무슨 맛이야? 너무 맛있어 회색 와 나 진짜 깜짝 놀랐네 우와 이거 먹어볼까? 네 멀쩡하게 생겨서 먹어봐 야 왔어 휴닝 야 이거 먹어봐 젤리 이거 먹어볼래? 이거 해리포터 젤리라고 아 해리포터 젤리라고 엄청 막 다양하고 뭐지? 이건 맛있어 대부분 맛있는 건데 이거 코딱지 막 도입구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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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렁 막 이런 거 있죠 맞아 맞아 그냥 눈 감고 하나씩 뽑고 그냥 끝까지 먹기 어떤 맛이든 간에 저 이거 골랐어요 졸업식 하나 둘 셋 이게 맛있는데? 전 잘 알아요 오 마이 갓 무슨 맛인 것 같아요? 표현해 주세요 형이 무슨 맛이야? 제발 쟤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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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무슨 맛이야 이게? 어떤 느낌이었어요? 흙맛이 흙맛이 흙맛 흙맛 플러스 홍삽을 썼던 것 같아 너는? 아 나 토 먹었어 이 입에서 토 먹나 해봐 와 이거 해보고 싶어요 농구 농구? 저 농구 잘해요 아 너무 멀다 해요 해요 저 해요 아 아 아까워 아 아까워 제가 농구 4년 동안 했습니다 제가 농구 4년 동안 했습니다 농구 잘해요 농구 4년 동안 했습니다 이제 터무니도 없다 터무니도 없어 이제 터무니도 없다 터무니도 없어 아 28이 뭐야 아 귀여워 야 아 아 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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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뭐 제 얼굴 짤려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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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왔는지 알아요? 공원 왔지 공도 있지 시간 나갖고 공원 왔어요 헬리콥터다 안녕 분위기 좋은 공원들 많잖아요 그런데 가서 그냥 제 멤버들끼리 터놓고 얘기도 하고 체육대회 같은 거 그런 거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추억도 많이 쌓고 오면 좋겠어요 피고하고 싶지 않으세요 다들? 저 팀 다 놀래요? 2대3이니까 어차피 저 한 명은? 목숨 두 개 어파라지파라지 아래 오케이 딱 이 팀인데 나 목숨 죽여 어떡할래 먼저 죽는 사람이 한 번 더 사는 걸로 할게요 하나 둘 셋 야 잘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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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깝다 아깝다 바로 맞춰 아웃된 줄 알고 안 돼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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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압수하고 있어 슈카 불꽃슛 한번 보여줘 슈카 불꽃슛 아아 아아 잘한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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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한다. 야, 연준이 형 너무 잘 피하는데? 안 맞았어, 안 맞았어 아, 이거 다 한 거 같은데 다 하나요? 안 맞았어, 안 맞았어 야, 연준이 형 잘 피한다 잘한다 아, 잘해요 이겼다 아, 근데 그냥 짱이 잘한다 네가 제일 승리잖아 잘했어, 잘했어 아니, 잘했다, 잘했다 이때는 마치 우리 데뷔 연습할 때 그 힘과 비슷하구만 잘했어, 알았어 연준이 형 잘하니까 감정, 감정 저 다음 게임 취했습니다 다음 게임 뭐 할까요? 다음 게임 뭐 할래? 너무 동심의 색으로 들어간 느낌이어서 재밌었어요 그러니까, 재밌다 일단 저희 한 3분만 쉴까요? 이거 일부러 다 세게 좀 던진 다음에 좀 씌워야겠어요 이거 일부러 다 세게 좀 던진 다음에 좀 씌워야겠어요 아, 진짜 미안해요 미안해요 어? 어? 공놀이는 이쯤에서 하고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갑자기? 저희 성인인데 아이고, 아이고 여기선 미성 여자예요 야, 근데 나 무궁화꽃이 피었으면 좋아 나도, 저도 좋아 나도, 저도 좋아 이런 것도 되게 가위바위보로 그래 진 사람이 술래로 왔어 그래요 진 사람 술래요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이럴 때가 흔히 좋아 가위바위보 오케이 술래 수빈아 주제는 너무 좋은데 주제 동물로 할게요 동물 아 20살이 묵어갖고 집혔습니다 아 20살이 묵어갖고 집혔습니다 아 즐거워 아직 안 했어요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번디 코끼리 저 연준이 형 뭐예요 펭균 펭균 코끼리야 태연이 고양이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두 명 나와요 두 명 나와요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태연이 뭐야 잘 와요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태연이 뭐야 똑같아 거북이에요 똑같잖아 한 번 봐줄게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뭐야 저거 낙타예요 호기예요 네 호기 짱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연준이 형 뭐예요 휴마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연준이 형 상어예요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또 상어를 하지 마세요 이거 뭐예요 독수리 뭐라고요 독수리 주제 주제 직업 오케이 오케이 할게요 네 어디서 움직이려고 어디서 움직이려고 돌아가요 동수였어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범경 뭐예요 범경 뭐예요 도둑 아 도둑 도둑둑 직업이에요 아 오케이 아 오케이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범경 뭐예요 우리 아빠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왜 서류가만 먹고 있잖아 아 그래 다음 거는 스포츠예요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야 태현이 뭐야 루디요 아 야 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태현이 뭐예요 태현이 뭐예요 e스포츠요 오 야 야 진짜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아 너무 재밌었어요 재밌었죠 아 너무 재밌었어요 아이돌 짱이었어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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